반갑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 개발팀에서 어떤 컨텐츠를 중점적으로 업데이트할지 다들 궁금하시죠? 23년도의 개발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좀비 모드에 대한 지속적인 최적화로 보다 나은 게임 체험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고 팀 베이스의 모드도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또한 게임의 인기 모드인 좀비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업데이트와 개선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진행된 좀비 점령점 포스트바 유저 경기와 TGG 경기 모두 훌륭했었는데 이러한 팀 베이스 방향의 e스포츠가 저희 개발팀으로 하여금 향후 개발 방향에 많은 연관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게임 컨텐츠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FGI 오프라인 미팅도 계획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게임 컨텐츠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FGI 오프라인 미팅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즐거운 카스 온라인 개발 방향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저도 중국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디렉터링 말씀처럼 개발팀은 전후 여러분들의 사소한 의견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여 고민할 것이고 카스 온라인에 보다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2023년을 즐거운 한 해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꺼웨이 짠요! 신인과일러!